몬스타엑스에는 사실 이미 아이돌 애교계에 이름을 꽤 날리는 분이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죠. 저 보조개가 말해주잖아요, 진짜. 아이고, 뭐. 본인이라고. 있네, 있네. 사실은 네네네. 애교로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커버. 스웨그가 그냥. 애교 플렉스. 애교 플렉스. 애교 플렉스. 그리고 주원 씨가 학벌이 1등, 애교 학벌도. 애교 평생 대학원 1등 학생. 실력이죠? 아기 꿀떡 주원 씨. 우리 주원 씨가 보는 애교 2인자 몬스타엑스 멤버는 혹시 누구예요? 있을까요? 2인자. 제가 봤을 땐. 우리 형원 형? 아이고. 아이고. 형원이 좀 귀여운 척 하는 거 봐주셨어요? 귀여워 귀여워. 몸이 말려 들어갑니다. 2등 나요? 2등 나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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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형원 씨 애교를 봤듯이. 제가 알기로는 형원 씨가 애교에 푹 빠졌다는 소문이 동그라고요. 형원이 형원이 형원이. 형원 씨 오토키스는 누구였고? 오토키스는 형원이고. 이야. 지금 주원이 약간 위계엣이 느낀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지금 주원 씨 약간 여유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 자 주원 씨. 오토키스 하고 누구 웃고? 아하하하. 오토키스 하고 누구 웃고?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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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이 다 빠졌어 한 번에. 와. 두 글자로 그냥. 두 글자. 누구 꼭? 내 꼭. 이야. 형 이거 진짜 큰일 나겠어. 저런 애교 처음 보지? 아 처음 봤어. 아 정말. 아. 드디어. 장미를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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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